그래서 대누 오늘은 과장님 오빠의 이상 너는 도망갔기 때문에 빡세게 할거야 근욱이는 안돼요!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! 너 먼저 안하고 싶어가지고 오빠였잖아 그래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? 하이 그렇지 뭐라고요? 하이 하이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운대로 하면 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지 그래서 소리 하나씩 크 하고 아이 그래서 IGH는 무슨 소리 낸다? I 아이 내 이름을 불러줬고 나머지 애들은 그 소리도 힘없고 흐 소리도 힘없고 파워졌어 그래서 다 합쳐서 하이 뜻은 뭐죠? 하이 안녕 안녕 이제 너는 단어하고 뜻도 연결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렇습니까? 하이 높은 하이 쓰기 H I G H OK 소리 하이 하이 OK 계속해서 다음 하이 하이 좋습니까? 하나씩 소리 하고 I I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E E E I I 그래서 소리가 합쳐서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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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파이 파이 할 때 파이 줘 선생님 예? 제가 그거 알았어요 파이 아 I 아 I 원래 A를 예를 들어가지고 A 가요 A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E가 붙이면 A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리 파이 파이 E I E OK 그래서 소리 파이 제발 빨리 하고 있어 고단 계속해서 소리 스카이 스카이 하나씩 소리 스 크 크 아이 아이 그래서 합쳐서 소리 뜻은? 스카이 하늘 하늘 H S는 스카이 S 섭 Y는 i,e 짤막 그렇죠. i,e 짤막 중에서 i 합쳐서 sky 하늘 sky 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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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,k y 집중해라 일대일 할 때는 소리 sky 계속해서 소리 조용해라 너는 네 tight 하나씩 소리 i i i 그래서 누구는 무슨 소리 난다 i i 그래서 소리가 다 합쳐서 tight 뜻은 꽉 끼는 꽉 조이는 tight tight 쓰기 t i,e,e,e,e,t t 그래서 소리 tight tight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lie lie 하나씩 o i i 합쳐서 l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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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? lie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? die 하나씩? the i die 합쳐서? die 뜻은? 죽다야 죽다 죽다 die 쓰기 d i e 소리? die die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? night 하나씩? n i i t 합쳐서? night night 뜻은? 밤 밤이죠 밤 night 쓰기 n i t 소리? n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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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계속해서 소리? cry cry 하나씩 소리? kk r r i i cry cry c s s d z 여기선 c가 크 됐구요 뜻은? c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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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쓰기 크라이 소리 라이트 라이트 뜻은 빛 그렇죠 빛이죠 전번에 했던거지 네 다 다이슨 라이트 라이트 그래서 불빛 라이트 쓰기 소리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아주 잘했어 시험도 잘 쓰세요 아우 문제 3개 3개